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활력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점점 굳어지고 또 우리 몸에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자꾸자꾸 에너지가 떨어지고 몸이 쭈뿌뚱해지고 근육이 뭉치고 아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영양소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영양소는요. 일단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에서 에너지 공장에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근육들이 쉽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많이 있는 분들은 근육 이완이 잘 되고 반대로 이 영양소가 떨어지면 근육이 뭉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영양소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 바로 마그네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요. 미네랄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많이 간과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기능이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마그네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능이왕을 공부하고 지금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영양소가 바로 이 마그네슘입니다. 기능이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동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그네슘은요. 언제 떨어지느냐. 사실 부족하게 먹어도 떨어지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졸, 에피네프린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나옴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마그네슘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도 떨어지고 근육이 굳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셨죠. 바로 마그네슘 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뭡니까? 그렇죠. 눈떨림이죠. 다 알고 계실 텐데 근육 수축은 이런 식으로 눈떨림으로도 올 수 있고요. 항상 어깨 근육이 뭉치면서 목뒤가 뻣뻣해지고 머리가 아픈 그런 식의 근육 긴장도 있고요. 또는 다리 가슴 때 쥐가 잘나는 근육 긴장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내부 장기에 있는 모든 근육이 더 수축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 장기 속에서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도 한 층이 근육 첨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꽉 조이게 되면 결국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서 혈관 벽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마그네슘을 정말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뭘까요? 자그마치 1등과 2등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정말 1등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마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다시마를 그냥 막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 육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항상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신다면 마그네슘을 조금 더 보충을 꾸준하게 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그네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또 마그네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것을 보충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